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하루입니다. 오늘은 바르미 스시샤브라는 현대백화점 니큐브 시티점의 미식회 형님들과 모임장소에 왔습니다. 무제한 소고기 샤브샤브로 구루구에서 혜자무안니필점이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동영상 촬영을 못하게 여자 지배인께서 말씀하셔서 죄송하겠지만 사진으로 대체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즐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 이후 3시간 동안 서울시내를 운동삼아 걸었다는 점이죠. 과칼로리 섭취 후에는 꼭 과운동하여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4K로 촬영하였는데 허허 100기가가 나왔네요. 이거 언제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지 고민 아닌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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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